우와 댄스 한번 보고 시작을 하고 싶어 나는 활기차게 말이야 우애 생각하는 노래하는 코트님 별풍선 100개 오마이갓 뭐야? 오 대박이다 오 코트님이다 왕 안녕하세요 저 노래 못하는데 혹시 노래 시키시러 오신거에요? 아니요 댄스 감상하고 싶어서 코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되게 그 1세대 아프리카 왕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역시 백수단 선배님 근데 진짜 쩔기 쩔시는 분이었나봐 어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다시 등장하셨는데 노벤탑 찍고 계시잖아 어 뭔 소리야? 얘들아 간식 안 준다 얘들아 아 춤 보시려고? 아 근데 춤 보시려면 19금 거셔야 될텐데요? 어 노래도 해주신다고요? 진짜로요? 완전 영광이다 대박사건 얘들아 잘가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급식들 잘가 안녕 미안해 걸게 nadie 예 authenticity 축복 우아 진짜 허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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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"?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고맙습니다. 언제 백두산 됐어? 우리 코트님 노래도 들어야 되는데? 아니요. 다음에 해드릴게요. 아 보니까 이 오빠 지금. 아이고. 아니요. 다음에 해드리려고. 아니 아니. 백두산 받으셔서. 내가 방송에 방해될 것 같고. 솔직히 말해서 저방 열혈분들은 비주얼적으로 많은 걸 누리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내가 나와가지고 웬 뻘건 돼지 새끼가 그냥 칼아트 입고 와가지고 시꺼먼 돼지 새끼 와가지고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 저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. 아 제가 노래 좀 불러드리려고요. 이러면은. 그 저 방송 보고 있는 형님들이. 아 씨 팔. 뭐야. 아 씨 팔. 아 뭐야. 이런 데니까. 코코 까까. 그래 어필 속을 편하게 입을 수도 있지. 노래하는 코트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. 안녕. 대연. 어 코트님. 팬클럽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? 반디 논설님 아프리카소 뵙네 영광입니다. 아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아니 저는 코트님. 이 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. 워낙 유명하셔서. 아니 제가 더 영광이죠. 자 노래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. 편안하게 들으시고요. 그러고 나서 노래 들으시면서. 뭘 이렇게 담래로 해주실지.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발라드 하나. 야물딱지게 불러드리겠습니다. 잊은 듯이. 단아진 듯이. 맘 잔잔하게 살아가다가.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. 너 때문에. 이제 노래 다 끝나가. 이제 그만해. 의외된 나라고 죽일. 내 화면 띄우려고 계속 이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. 노래 다 끝났어. 코코 깎아. 은솔님 노래 잘 들으셨다면 굉장히 다행이고. 제꺼 소리 꺼주시고. 담래로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다면. 보여주시고. 그 다음에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갑니다. 3, 2, 1. 제꺼 소리 꺼주세요. 뿅. 노래 너무 잘 들었고. 너무 감동이야. 약간. 뭔가. 뭐. 할 얘기를 자꾸 이렇게. 오랜만이라서. 생각을 안 해. 할 얘기를 생각 안 해. 어떤 춤을 춰야 될까요. 오. 오마이갓 누굽네까. 좋습니다. 오마이갓 누굽네까. 갑시다. 쬐쬐쬐쬐. 뿌 뿌 뿌 뿌 뿌이. 이건 허리가 몇이지? 24요. 힙을. 오. 34요. 와. 완전 균형 잡힌 몸매네. 몸매가 완전 미에로 화이바네. 와. 메. 샤발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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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선이 결이 다르네. 제가 그러면 하나 더 해드릴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킵 고잉. 이분이 누땡게의 그 권위자라면서. 맞지? 오. 쬐쬐. 야. 유튜브 조회수 2200만이야? 미쳤다. 아리. 와. 다리가 진짜 기시네. 와. 와. 이 누땡게의 권위자시네. 이분. 와. 가자. 가자. 와. 이 누땡게의 권위자시네. 어. 야. 이분. 대박이다. 다리가 이렇게 되게 기시네. 완전 학다리네. 학다리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직 노래하는 것 같으려고 합니다. 아. 제가 좀 노래 좀 불러드리려고요. 이러면은. 그. 저방송 보고 있는 형님들이. 아. 씨. 아. 뭐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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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 가지. 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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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